시간에는 Cadeon 3D로 3프린트 운영 중에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요거죠. 일단 이렇게 할 때는 뭐 방법이 있겠지만 이렇게 하고 운영이 되고요 일단 스케줄 버튼을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얘는 푸시풀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드 프론트 뷰로 할게요 자 50에 일단 50에 1짜리 그러면 사각형이 되는건데 짱 거리가 50 탭 5 저거 문제잖아 자 5점이 맞죠 중간점은 이렇게 이 점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현재 전체 폭은 R이 9라는게 18mm라는거에요 18mm에서 높이가 1까지 이거 센터잖아요 그리고 여기 11하고 3에 이거 보면 11에 3에 9 14에 9로 다운되죠 23이라고 24 아 근데 이거 필요없고 여기는 라운드 올릴거니까 14죠 그래서 여기 18mm에 근데 여기서 14로 하기에는 5로 빠져야죠 그러니까 14에서 5를 빼면 9죠 여기가 9mm라는거에요 9mm 9에 18mm짜리죠 자 사각하는거에요 일단 가로가 18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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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네 그래서 가운데 쯤 잡고 이렇게 이렇게 딱 붙이면 돼요 자 여기 그 이거는 일단 분리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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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해 제 Zo 어 염증을 해볼까요 이렇게 딱 좋네요 됐고요. 자 일단은 요 모양, 요게 전체가 30이죠. 30. 자 요 모양으로 여기 가서 양쪽으로 30을 할까요? 돌출. 양방울이고 30인데, 여기 딱 보면 여기 한 칸당 5라는 말이에요. 돌출 거울이 10고, 30죠. 여기가 양쪽으로 5, 그 다음에 여기가 10이네요. 자 그러면 똑같이 해서, 이쪽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가 5래. 다시,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10이 됩니다. 완료됐죠? 이렇게. 안나왔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가 얼마냐? 이 폭이, 이 폭을 보면 20하고 30이니까 5씩 5죠. 5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이런 모양도 미리 그려면 맞겠네요. 자 그러면, 이 폭이 얼만지 알고 싶으면, 여기가 6이란 거죠. 12이에요. 12.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보면, 10일인 경우에, 10일인 경우에, 이렇게 그리는 거죠. 11. 자 그러면, 일단은 얘는, 약간, 속성에서, 페이지를 감추고요. 자 앞면을 볼게요. 일단은, 일단은 여기, 여기로. 아.... 얘도, 일단은 여기, 여기로, 여기로, 15, 이렇게. 무선입니다. 자 여기선이구요. 여기선 양쪽으로, 6, 10이라는거죠. 이게 이제 양방에 대면 6이란거잖아요 됐죠 요게 6인거에요 그러면 선을 여기까지 이때는 이건 아니죠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자 호를 그리는데 얘는 더이상 필요없죠 호에서 아까처럼 연속 이렇게 딱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만드셨구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똑같은거에서 일단 R3짜리에서 3mm 이렇게 이어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직선을 그리는데 이거는 3이에요 3 그리고 3 이럴테지만 이렇게 할게요 연속 이렇게 이렇게 모양작도가 다 끝난거죠 이게 이렇게 나중에 구멍업하는거고 파지는거고 이렇게 모양을 나중에 만들어야 되죠 일단은 현재는 이제 필요한게 아 페이드를 볼게요 자 3차원을 보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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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ves 이쪽으로 해서 15 로 15 이렇게 15 이렇게 15 이제 이 상태로 하면 됩니다. 일단은 현재 save에는 감축이 될 거고요. 얘가 아까 5mm 였죠? 엑스트루드 양쪽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쓸게요. 얘랑 얘랑 합쳐야 돼요. 근데 얘가 미뤄돼야죠? 그러면은 인면에서 보고 30하기 반사 0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합쳐야 됩니다. 1.2.3.4. 그러면 아 이거 하기 전에 얘는 쉽게 볼게요. 뚫린건 먼저 구멍은 같이 되었 을만 여기 뚫리나 였으니까 그러면 애초에 다시 다시 할께 1초에 그려지니까 애초에 다시 익스트루드 해서 5mm 됐죠 이 상태에서 얘를 다시 편집한 반사 0 하고 이렇게 합니다 후천에서 연산하게 합치고 하나 둘 셋 하면 되죠 그럼 이제 선택하면 이게 하나가 나왔죠 얘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건데 소이드로 감출게요 요거 필요한것이고요 요 손만 만들어서 이렇게 파란색은 더 커서 상관없지만 현재 요게 이제 2mm가 들어가야 되요 현재 여기서 2mm 자 그러면 여기서 자르기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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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일단 원리되면 얘랑 얘랑 또 없죠 자 그러면 하나 둘 둘 이렇게 얘가 자 이렇게 해야 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안쪽으로 돌지하면 안쪽으로 위쪽으로 2mm인거예요 그렇죠 자 손은 감출게요 자 얘에요 얘를 일단 밀어 여기서 0에서 이렇게 나갑니다 자 여기 이제 3초 안에서 연산하기 차집합이네요 여기서 밀어 그러면 뜬다 그죠 자 선택하면 잘못됐네요 다시 영상하기 차집합 여기서 여기서 여기랑 여기랑 네 됐죠 그니까 잘못됐네요 그럼 이제 0이란거를 이제 이쪽에 이쪽에 0이란 글씨를 넣어야 되는거죠 자 그러면 텍스트 자 기본점을 일단 16 이라고 하구요 어 일단은 높이 27정도 높이 27정도 높이 1리로 할게요 0인 됐죠 여기서 완료합니다 자 일단은 명절한 다음에 자 윗면을 보구요 회전이 되는데 회전이 되는데 회전이 되요 이렇게 해서 시프트킷은 보통은 이렇게 딱 걸려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동으로 1mm이니까 0.5만 볼까요 이동 자 안내로 들어오고 0.5만 볼게요 그쵸 자 3차원에 와서 자 뺍니다 차집합 여기서 네벨을 뺀다 그쵸 그래서 파트1이 완성되죠 자 그러면 얘를 색깔을 기억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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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라고 그쵸 그 번째 파트를 완벽해 여기 여기 0인데 일단 뭐지 상관없겠지만 현재 a다. a는 얘가 현재 3이잖아요. b죠. 5죠. 5. 원에그를 볼게요. 우리가 다 가져와 버린 힘든. 필요한게 요거 보고. 이것만 가져가도 얘를 활용을 하죠. 그러면 얘가 일단은 이동하는데 아까 몇이였어요? 15가 왔으니까 15를 가면 되요. 다시 볼을 정신을 잡기 위해서 이동. 이렇게 보죠. 얘는 여긴거죠. 여기 정신으로 해서 얘가 이게 지름이 5라는거죠. 지름이 1이니까 지름이 5가 되는거죠. 이제 원에그를 입니다. 일단은 원에그를 있는데 여기서 지름이 안지름이 1.5입니다. 그죠. 일단은 여기있죠. 여기있죠. 2마리 부분 다시 괜찮겠네. 자 일단은 여기저거 같이 하구요. 이거 하려고 한건데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되죠. 6.5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얘그랬으면 나머지는 더 이상 필요없죠. 어 숨기기라는데 우선 마우스 우측버튼으로 이것만 남고 있으면 돼요. 현재 여기 정신으로 해서 여기 정신으로 해서 여기 정신으로 10이에요. 10 십자리이고 일단 B라는 애는 여기 여기 보면 얘보다는 0.5 커야 되는데 여기가 20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어 이렇게 나면 26이구요. 26이죠. 23 26 이에요. 근데 27이 되어야죠. 27. 27이 되어야죠. 자 그러면 Extrude 대축 양쪽으로 그럼 27 나누는 2가 될까요? 괜찮죠? 숨기고 됐죠. 이제 튀어나왔죠. 자 그럼 얘를 일단 숨기고 자 파트 1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현재 요거인데 현재 요게 27이잖아요. 34 27 때문에 7이 남네요. 3.57 3.57 3.57 자 그러면 이거는 원턱성 이죠. 자 이거구요. 그 다음에 여기 지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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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분할을 봤을 때 아 이쪽이죠. 이쪽으로는 3.5 이렇게 3.5 분할 딱 클릭하면 될거에요. 자 그러면 얘는 밀어면 되죠. 편집하기 반사 0에서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얘를 연산하기 합집합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그래서 됐죠. 6 모양인데 요게 6mm이구요. 4에 16짜리 엔터 됐죠. 여기가 얼마냐면 6개에요. 6개 양쪽으로 3씩이니까 돌출 3 6개 되겠죠. 자 된거네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기억이 나네요. 자 얘를 가려볼거에요. 굉장히 길어보이네요. 자 그러면 얘랑 합쳐야죠. 자 합집합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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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됐죠.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색으로 할까요. 그 다음에 핫 트 02 됐죠. solid 자 그러면 이름 선연더 감추고요. 자 보면 3000 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안닿는거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트1과 파트2 이렇게 해서 보이기도 할 수 있고 선택된거죠. 선택이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마무리가 된거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